안녕하세요 예한의 원장 예한입니다 오늘도 저의 시그니처 쇼커 스타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머리하러 오신 고객님은 신림에서 멀리서 와주셨어요 1시간 정도 소요하셔서 멀리까지 맡겨주셔서 머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끔 기장을 고객님과 상담하고 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 얼굴형이 딱 조금 더 기장이 짧은 쇼컷을 하셔도 굉장히 잘 소화하실 것 같은 그런 약간 이국적인 얼굴형이셔서 고객님이랑 이런 스타일로 상담 후에 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약간 얼굴형이 좀 각이 있으시다거나 약간 광대가 있거나 조금 약간 얼굴형이 약간 좀 긴 얼굴형을 가지신 고객님들은 좀 짧은게끔 갈수록 훨씬 이제 달갈형에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머리들을 할 수 있는게 좀 많고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스타일도 잘 소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벌이 저기 네이프 부분도 조금 더 짧게 하시고 싶다고 고객님께 요청하셔서 저 부분도 조금 짧게 기장 설정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이제 제비추리나 뜨는 머리나 저 네이프 부분을 깔끔한 거를 되게 원하시는데 네 저 부분 작업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도 가장 빨리 자라나고 지저분해지는 부분이라 이제 한번 커트 할 때 저 부분 목머리 부분을 최대한 컨트롤 하시게끔 네 잘라 주는 지금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윗부분 옆에서 봤었을 때나 뒤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인 볼륨의 어떤 위치나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너무 보이시 하지 않게끔 살리게끔 이제 웨이트 포인트 볼륨 선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커트가 완성이 되고 이제 좀 더 선이 부드러워 질 수 있게끔 저렇게 살짝 살짝씩 커트를 진행하고 말려서 네 이제 한번 더 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리고 나니까 조금 커트 형태가 좀 잡혀 있죠 네 그래서 잘된 커트는 딱 마르고 나섰을 때 딱 이뻐 보이는 티가 바로 납니다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드라이 하기 전인데도 이쁘게 잘 나오신 것 같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이날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추후에 펌 시술을 권해드렸고요 이후에 계속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어떤 형태로 펌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아이론 스타일까지 같이 작업해 놨으니까 네 조금 뒷부분까지 같이 봐 주시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좀 숱이 있으신 편이라 아무래도 질감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는 질감 작업을 잘 해야 머리가 자라날 때도 그리고 집에서 손질하실 때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맛집 양념 같은 그런 거죠 소스 같은 그리고 덜어드리고 네 그리고 이번에 아이롱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네 아이롱스 아까 말씀드렸던 펌 했었을 때의 어떤 느낌 이제 아이롱으로 좀 연출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멀리 오셔서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 스타일링을 좀 더 잡아드리려고 네 아이롱 드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그 다이슨 에어랩이다 이런 어떤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영상 보시고 조금만 따라해 주시면은 금방금방 이쁘게끔 잘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만 안으로 넣어줘도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선의 느낌이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완성된 모습입니다 고객님 마스크 벗으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쇼컷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고객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정면 좌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